집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고 유심을 먼저 해야 돼 지금 잘 보고 다녀야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서 유심을 사러 갑니다 와 시칠리야 진짜 칙칙하네 와 정말 칙칙하네 칙칙한데 예쁘다더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진짜요 어 재밌네 와 그다 와 그치 나폴리 같고 와 와 또 다른 세상이네 여기는 사은이 여기 사은이 여기 사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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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특히 여름도 있어 못한 번은 참 이탈에 와서 두 군데가 웃음 잠시만 이사 자, 아란치 를 먹으러 봅시다 자, 아란치 를 먹으러 봅시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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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생각하는 맛이랑은 다르다르니? 그래? 언제 다 먹으러 와 여기가 숙소에 왔을까요? 맛있다 한번먹네요 우와 마지막 큰일났어 으아 1 저기 내가 원하는 마이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오늘 유명하다고 하니까 와 다시 여름이네 칠레 오니까 다시 여름이 됐어 아 오빠 이탈리아의 전라도에서 먹은 첫 아란친이 어때? 아란친이 달랐어 두목밥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아니야 그럼 피자 뭉쳐놓은 거야? 응 밥에다가 피자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루리 파스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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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것 같아 그래 이제 또 밥이랑은 안오는 피자에다가 피자 소스에 밥을 말아먹는 거잖아 아 아 치즈랑 해가지고 밥을 말았어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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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치즈에다가 밥을 말아 아니야 아니야 피자 소스에 밥을 말아 맛있잖아 피자 소스에 밥을 말아? 꽤 괜찮아 스파게트나 뭐 리조또 나 아 그러니까 리조또 이런 느낌인 것 같다 응 리조또을 튀긴 거래 후방가로 있어서 나한테 동신의 주먹밥을 훅신의 주먹밥 훅신의 주먹밥 그래서 잔적비만 하고 있어 근데 동신의 주먹밥이 아니라 피자 주먹밥이었어 오늘 날짜 2023년 10월 26일 이걸 매일매일 바꾼다는 거야 그럼 저 6월에 내일 7월 바꾼다는 거잖아 어 번호가 있나 글쎄 아니면 깡나 모르겠어 아니 시칠리아에 와서 삼총동이나 남산 팔각장 올라온 건데 진짜 벨리니는 어딨어 뒤쪽으로 쭉 걸어오는 것 같애 여기가 아 봐보자 여기가 여기 밖에 없더라고 동진씨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잠깐 또 공원으로 왔네 진노 동진 진노 동진 어떡할라 그래 몰라 집에 가야되나 집에 가면은 집에 가면은 누가 좋아하냐 아니 음식도 다른 나라 음식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먹어봐야지 오빠 그렇게 돼서 분노함만 하면 안 돼 먹었는데 다란친이가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라서 다 오빠가 생각했던 맛이라고 할 순 없지 어? 이쪽이 뭔가 다르다 좀 무장을 하고 다시 나와야겠는데 썬그라썬그라는데 시칠리아 까타니아의 녹지 공원에 와서 동진씨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수고하니 어서 오고 오고 데이터가 치칠리아를 보지 않고서는 이탈리아를 봤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대 여긴 좀 보자고 여긴 좀 보자고 좀 보자고 여긴 보자고 진정한 이탈리아를 흥 좀 다른데 뭐가 많이 아니? 뭐고야? 뭐라고? 아, 뭐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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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카타니아는 정말 대조들이구나? 오빠, 시칠리아가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래 지중해에서 여기가 두 번째로 큰 도시구 제주도 10배 제주도 10배라고? 네 그러면 여기는 올레길은 못 가겠어요 와라 와라 정진씨 음식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여기 카타니아에서 제일 맛있다는 한식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빠, 카타니아는 벨리니의 도시야 이탈리아 5대 오페라 작곡가 중에 한 명이지 그래, 나는 다섯 명은 다 모르긴 하는데 그래서 벗기다, 아까 낮에 벨리니 공원도 갔잖아 그치, 벨리니 오페라 가고 어, 그니까 이따가 벨리니 바도 가자 아, 그러네 거기 카페 벨리니 이름을 진다면 우리나라 누가 있을까? 음악과 음악과, 세계적인 음악과는 없다 나중에 뭐 카페 조슘이나 해야지 아, 뭐 같다? 카페 조슘이 괜찮다 아, 누구 있잖아, 피아노 카페 임윤찬 아니, 너무 어려워 뭐 이런식으로 가면 재밌겠는데? 아이고, 나이랑 뭔 상관이야 카페 조성진이 있어 조성진도 어려워 카페 조성진, 웃기다 조성진도 좋아, 녹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식집 이름이 판다라고 하네요 판다 그니까 분위기는 중국풍인데 그 부인은 한국인이고 남편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사람이라던데 아무튼 이탈리아 최고의 한식집이래 한식집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참 비교가 될진 모르겠지만 근데 오빠 먹고 살아나길 바래 같이 저희는 한식집 가는길에 벨리니 오페라하우스가 있어서 잠깐 사진찍고 있어요 이 오페라하우스가 굉장히 멋있네요 이 오페라하우스가 굉장히 멋있네요 이 오페라하우스 이 오페라하우스 이 오페라하우스 치칠리아에서 첫 외식을 한식을 할 줄은 몰랐어 너무 웃기다 참 치칠리아 한식집에서 와인은 와인을 반 병을 넘게 먹었는데 이제 사이드 리치가 나오다니 정말 시금치 여기는 시금치가 싼 나라인데 김치 먹어봐 떨린다 20분 만에 20분 만에 와인 반 병 먹고나서 찾아온 어때? 맛있어? 맛있다 오 진짜? 오 두살만에 김치 김치맛이 나 시금치는 여기 맛있지 뭐 아니 근데 이거 훌륭하지 이 정도면 계란은 오빠 다 먹어 어때? 행복합니까? 행복해? 음 행복해 옆자리 아저씨는 김치에 소주도 시키더라 아니 참 김치에 와인을 먹고 있잖아 진짜 김치에 소주도 안 먹는 사람인데 이탈리아에서 김치에 와인을 먹고 있네 어때? 진짜 맛있다 사람은 참견을 참견을 다행이지 뭐 다행입니다 행복하면 됐지 뭐 나중에 이탈리아올때는 김치로 싸우자 먹어볼까? 아니 무슨 비닐 장난감이죠 드셔보세요 나 한번 먹어볼까? 네 드셔보세요 시원 맛있다 맛있지 설탕이랑 고추장이랑 맛있어? 맛있어? 배고파서 맛있다 배고파서 제가 30분을 기다렸네요 아 힘들다 힘들어 뭔데? 양념가 정말 빚어서 지금 갖다주지 않는 이상 이 속도로 가다줄 수 없는거지 맛있겠다 드셔보세요 오빠 참기름 오빠 이제 기력을 해보겠어? 여기 갈 수 있는거야? 아니 타오르미나 가는거야? 괴태가 말하는 신? 천국의 도시 갈 수 있어? 응 결국에는 음식의 문제였구나 아 아 못살아 진짜 개설해 빨리가서 아이고 아하하 그럼 뭐할거야 다행히 너무 많아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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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십니까? 네 저희는 집에 가는 길입니다 와인을 한 병 샀구요 꿀팟 샐러드랑 셀러미를 샀어요 이체를 하구요 이체를 하고 얼른 자야되요